이제 강추위의 고비는 넘겼습니다. 주말인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의 기온이지만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.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아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인천과 경기 북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주위 수준까지 오르겠고요.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, 전북은 일시적으로 주위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.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요.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. 서울 영하 4도, 전주 영하 4도, 울산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.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6도, 전주 8도, 울산 11도를 보이겠습니다. 일요일 밤 늦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. 수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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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정보였습니다.